임진난이 발발한 지 420년을 맞아 임진난 7주갑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일 안동시 낙동강변 탈춤공원에서 임진난 7주갑 기념 문화학술 대재전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임진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현들의 국난 극복 정신과 민족 정신의 원동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안동 하회마을 충요당에서는 최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관으로 서해 유송령 선생의 사제사를 봉행하고 창작오페라 아증비록 헌정고유제를 올렸습니다. 이어 안동 웅부공원과 탈춤공연장까지 2km에 걸쳐 임진난 공신 가문들의 추모기를 들고 시가 행렬을 진행하고 임난 공신과 의병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또 기념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문중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난 희생자를 추모하는 영상물 상영과 헌장 및 헌화에 이어 기념사와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임진난 7주갑 기념 문화학술 대제전은 임진난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개최됩니다.